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창 고무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국민들이 한동훈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동훈 4불가론까지 제시하며 낙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4가지 불가한 이유, 일명 4불가론까지 제시하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온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홍금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회를 그리고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지명 철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아울러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협치가 아니라 협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회와 협력을 원한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향후 상생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었던 민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민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을 했고 정치 검사라고 주장을 했으며 국회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이야기했고 오만방지하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한동훈 후보자 불가로는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이유가 전부 다 어이가 없는 것이 피의자 신분이라서 법무부 장관에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박범계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박범계 역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을 때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현재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인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정치 검사라는 주장도 어이가 없는 게 박범계는 아예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었고 본인 입으로 자기는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던 게 바로 박범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무례하다라든가 오만방지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인데 이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한 후보라고 비판을 하는 게 상식에 맞는 소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역시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진짜로 무식한 발언으로써 법에는 자기 방어권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까지 않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이재명 역시도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까지 않았으며 조국 역시도 재판에서 앵무새처럼 형사소송법 제148조로 따르겠다는 말을 몇백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본인들 진영에서 4대 불가론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거지 같은 4대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지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 스스로 강공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공격을 하는 배경에는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에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6일 동안 경기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44.7%가 나왔고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43.2%로 오차범위 내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을 추철한 게 적절하느냐 라고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더 높게 나오지 않느냐면서 국민들이 예스 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봐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경기도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이고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완전히 텃밭이고 이런 동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이 삐까빠까하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를 부적절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론조사 의뢰 기간도 교통방송입니다. 교통방송이 친여성향이라는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교통방송이 경기도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동훈이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다면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경기도지사를 뽑는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닌데 뭐 이따위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적절하네 부적절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한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그 일가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농지법 위반을 해가지고 경제와 유전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자는 2004년 4월 7일에 농지를 상속을 받았는데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 8월 11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15,300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이 농지를 매각을 해서 약 5,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권 진영에서는 대형 범죄 부패를 수사하는 특수통 검사였던 한동훈 후보자가 1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농지법은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에 따르면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2019년 2월 달에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농지의 소유 시기가 2004년에서 2017년인데 이 당시에는 정부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 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자가 농지법을 우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선친에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읽으면서 생활한 적이 있다면서 이 경우는 상속임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또 한동훈 후보자 어머니라든가 누나의 부부도 비슷하게 농지를 징여를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과는 다르게 징여를 받을 경우에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지만 이들이 9년 동안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역시도 비슷한 경로로 땅을 징여를 받아가지고 해당 땅을 2억 7,22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농지를 징여를 받아서 땅을 팔았는데 가족의 농지 소유하고 농지의 매각을 한동훈 후보자가 몰랐다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거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용인의 토지는 백부로부터 처와 함께 징여를 받아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면서 다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가 법적으로 위반을 한 상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 살면서 양산까지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도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도 농지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걸 또 형질 변경을 하는 이상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저를 짓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입 다물고 있다가 부모한테 농지를 물려받은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짠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지금 트집을 잡을 게 없으면 저런 거를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열심히 털고 털어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이 정도라고 하니까 참 존스럽고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절대로 통과를 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활약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